여러분, 근대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기업, 제국이라 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1억이 넘는 백성을 지배하는 제국적인 세력이 된 공인도회사, 그리고 식민제국의 대명사였던 대형제국을 떠올리셨을 텐데요. 한 명의 해적이 보물선을 약탈한 흔한 사건 하나가 이 거대 권력기관의 탄생을 일으켰다면 믿을 수 있으신가요? 오늘은 세계사를 변화시킨 악명높은 해적왕 헨리 에브리와 함께 대항의 시대로 들어가 봅니다. 17세기, 유럽이 세계 곳곳에 신항로를 개척하던 시대, 당시 영국은 해적의 나라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유명한 해적 중에는 잉글랜드 출신이 많았고, 심지어 영국 왕의 비호를 받으며 해적질을 하기도 했습니다. 1600년에 설립된 영국의 동인도회사는 이후 부유한 인도 땅에 무역사무소를 개설한 후였는데요. 이 신생기업은 훗날 광활한 인도를 지배하게 되고, 결국 19세기 대형제국의 기틀을 다지는 막강한 기업이 됩니다. 이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주인공 헨리 에브리가 역사 속에 본격 등장한 것은, 영국의 돈 많은 투자자 제임스 후블론이 스페인 난파선을 인양하는 사업을 추진할 때였습니다. 제임스 후블론은 스페인 난파선을 인양해서 한몫 두둑히 챙기기 위해, 특별히 대포 40문을 장착한 찰스 이세호를 주문합니다. 스페인 원정에 참여한 찰스 이세호의 1등 항해사는 바로, 훤칠한 키에 우라만 체구를 지닌 30대 후반의 헨리 에브리였는데요. 그가 200명의 선원이 탄 4척의 배를 이끌고 항해를 시작했을 때, 저 멀리 인도 땅을 다스리던 무굴 제국에서는 아우랑제브라는 황제가 위험을 떨치고 있었습니다. 당시 1억 5천만 명 이상이 아우랑제브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그때 유럽 전체 인구가 1억 명에 미치지 못했던 걸 보면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아우랑제브는 세계에서 제일 부유한 사람이었죠. 어쨌든 두둑한 수입과 모험을 기대하며 출발한 찰스 이세호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이유로 스페인에서 5개월을 허비하게 됩니다. 약속된 반년치 임금도 못 받아 선원들의 불안감은 커졌고, 특히 낮고 좁은 가판 알에서 수많은 동료가 부대끼며 사는 건 정말 고역이었습니다. 식량과 마실 것이 서서히 고갈되어 갈 즈음엔, 생존을 위해 오줌까지 계속 받아 마셔야 했던 처참한 환경, 그 고통 속에서 찰스 이세호 1등 항해사인 헨리 에브린은 결국 선상 반란을 일으키고 맙니다. 당시 선장은 고열로 비몽사몽하다가 결국 배에서 내리게 되고, 동행을 원치 않는 선원들 역시 평화롭게 하선할 선택권을 얻었습니다. 이제 선장 자리를 꽤 찬 헨리 에브린은 자신을 따르겠다는 용감한 동료 약 80명과 함께 마다가스카르로 가서 모두를 부자로 만들어줄 계획이었는데요. 이로써 그들은 스페인 원정을 모두 포기하고 그들이 탄 배에 펜시오라는 새 이름을 내걸게 됩니다. 이제 그들은 모두 해적이었습니다. 펜시오의 선장이 된 헨리 에브리가 제일 먼저 한 것은 획득한 보물 분배에 대한 규칙이었는데요. 해적들 사이에는 평등주의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아주 공평하고 간단하게 에브리는 2, 나머지는 모두 1씩 가지기로 합니다. 또한 해적 공동체의 평등한 관계를 위해 혼자만을 위한 선장실을 없애버리고 선원들과 같이 하가판에서 잤는데요. 이 과정에서 펜시오는 더 빠르게 이동하도록 날렵하게 개조됩니다. 점점 진화하는 헨리 에브리의 해적선, 중간중간에 영국 선박이나 덴마크 선박을 침략하는데요. 이때 투항한 상대쪽 선원들이 에브리 해적단에 합류하면서 치열한 전투에 필요한 인력을 점점 더 충원하게 됩니다. 1695년 새해 초 어느 날 약 8000km를 달린 펜시오는 마다가스카르 남쪽 해안에 성공적으로 도착합니다. 이때 인도양 반대쪽 수라트 항구에서는 무굴제국 황제의 아우랑제브 소유의 무역선이 정박해 있었는데요. 이 황제의 배는 권스웨이호라고 불렸습니다. 아우랑제브가 무슬림의 연례 행사인 성지술래 때 자신의 직계가족과 고위관리들을 메카까지 태우기 위해서 만든 배였는데요. 세계 곳곳에서 몰려들 수백만의 술래자들에게 세계 정복자 무굴제국 황제의 위험을 한눈에 과시할 만한 아주 웅장하고 호화로운 유람선이었습니다. 이때는 스웨즈 운하가 완공되기 수세기 전이었기 때문에 1695년 메카를 술래하는 배들 그리고 홍해로 교역하던 배들은 바브엘만데브 해업과 아덴만을 꼭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그 말인즉슨 이곳이 해적들에겐 최고의 사냥터라는 뜻이었죠. 아덴만을 오가는 물동량이 많아지는 늦여름만 기다리던 에브리가 드디어 아덴만에 들어서자마자 무굴제국의 분해를 막고 술래단을 사냥하러 온 해적단이 한둘이 아님을 눈치챕니다. 특히 뉴욕에서 출항한 에머티오에는 전설적인 해적 토머스 튜가 키를 잡고 있었죠. 서로 비슷한 고민을 하던 여섯 척 배의 선장들은 결국 한데 모여서 다같이 힘을 합치기로 합니다. 정말 놀라운 건 그들이 연합하면서 선택한 리더였는데요. 누가 봐도 경력이 출중한 토머스 튜를 누르고 에브리를 총사령관으로 추대한 겁니다. 이로써 에브리도 함대를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1695년 6월 무굴제국의 건스웨이호에는 아우랑제브의 왕실 가족이 타고 있었고 이 선상에 탄 수십 명의 여성들 중에는 아우랑제브의 손녀로 추정되는 무굴제국 공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를 기다리던 에브리의 함대는 드디어 수라트로 이동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동 중에 수라트에서 가장 부유한 상인의 보물선인 파트마흐 마마디오를 습격해 5년치 임금을 챙긴 에브리 해적단. 그로부터 며칠 뒤 드디어 망꾼이 거대한 보물선의 돛을 발견합니다. 저 멀리 건스웨이호가 수라트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천명의 승객을 수용할 정도로 위압적인 건스웨이호에는 80문의 대포, 수백정의 머스킷 소총이 있었고 공격 각도도 유리했습니다. 에브리는 실로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만 했는데요. 며칠 전 이미 5년치 임금을 벌어둔 상태고 건스웨이호는 쉽게 투항하지 않을 게 뻔했습니다. 하지만 에브리와 선원들은 용감 무쌍했고 결국 최종 목표를 향해 다가갑니다. 1695년 9월 화창한 늦여름의 인도양 열대바다 위 펜시호가 무굴 제국의 건스웨이호에 가까이 접근했을 때 운명 같은 세 가지 사건이 거의 동시에 일어납니다. 첫째로 건스웨이호가 에브리 해적선에 반격하려 할 때 갑판의 대포가 폭발해서 6포수가 즉사하고 건스웨이호가 대혼란에 빠집니다. 둘째로 에브리의 집중포격이 운 좋게 건스웨이호 주 돛대를 때려서 대포가 폭발하고 보물선의 갑판이 피바다와 화염에 휩싸입니다. 셋째, 잠시 후 그 위를 에브리의 선원들이 올라타기 시작합니다. 거대한 건스웨이호 선체에서는 엄청난 보물들이 나왔는데요. 더 값비싼 귀중품이 숨겨진 곳을 알아내기 위해 고문이 행해집니다. 다른 해적들의 증언을 참고하자면 해적단은 눈이 튀어나올 때까지 밧줄로 이마를 세게 묶었고 그래도 동괴가 어딨는지 털어놓지 않으면 포로에 고안을 묶어 매달아 무지막지하게 때렸으며 그때 다른 해적은 코를 베고 또 다른 해적은 귀를 잘랐다고 합니다. 이 포로들은 모두 무굴제국 황제의 측근, 귀한 신분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이후에 무굴제국이 크게 분노한 이유는 이런 잔혹행위 외에도 여성들을 욕보인 것에 있었는데요. 명예를 지키려는 무굴제국의 몇몇 여성들은 기회를 틈타 바다로 몸을 던져 순결을 지키기도 했습니다. 혹은 명예가 더럽혀지는 걸 남편에게 보이지 않기 위해 칼로 자결한 여성들도 적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건스웨이호 위해선 비인간적인 학대와 살인이 범벅되어 있었습니다. 훗날 증인으로 선 필립 미들턴의 증언에 의하면 헨리 에브리는 9월에 그 격렬했던 며칠간 건스웨이호에 한 번도 승선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때 건스웨이호에 타고 있던 무굴제국 공주와 헨리 에브리의 러브스토리가 민간에 전해지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에 따르면 해적들이 베일로 얼굴을 가린 아우랑제부 손녀의 진짜 신분을 알아냈고 공포에 질려 울고 있는 그녀를 에브리에게 데려갑니다. 아드리안 판 브루에크가 1709년에 쓴 에브리의 정기에 따르면 선장은 눈물로 범벅이 된 그녀를 보자마자 연민에 빠졌고 에브리는 무굴제국 공주에게 즉석에서 청혼했다고 하는데요. 명확한 진실은 알 수 없으나 에브리와 아우랑제부의 친척 간에 어떤 관계가 있었던 듯합니다. 그것이 성적 학대였는지 혹은 로맨스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말이죠. 어쨌거나 헨리 에브리가 무굴제국 보물선에서 약탈한 보물의 가치는 당시 화폐로 20만 파운드, 현재 가치로 약 4,9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치면 545억 원에 달하는 값이었습니다. 이제 에브리는 평생 놀고 먹어도 되는 거였죠. 하지만 이 소식을 들은 무굴제국 황제의 분노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영국의 해적들이 무굴제국의 왕실 순례선을 포획하고 심지어 성지순례에 참여한 왕실의 여인들을 겁탈한 것은 단순 범죄를 넘어 신성 모독이었습니다. 헨리 에브리는 세계 성복자가 가장 소중히 여기던 재물, 믿음, 여인을 동시에 침해하는 범죄를 저지른 셈이었죠. 황제의 분노는 영국과 동인도회사로 향했고 무역도 즉각 중지합니다. 영국과 동인도회사는 부유한 무굴제국과의 무역으로 쏠쏠한 이익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데요. 여태 해적들의 뒤를 봐주던 영국이 태세전환을 하면서 헨리 에브리의 목에 어마어마한 현상금을 걸어버립니다. 에브리 머리에 걸린 현상금만 현재 가치로 약 1억 3,500만 원. 이제 전세계 현상수배범 사냥꾼들이 해적왕을 찾기 시작합니다. 동인도회사는 같은 국적이라는 이유로 에브리와 한패로 몰리자 이래저래 심각한 위기 상황에 빠지게 되는데요. 이때 기발한 아이디어를 떠올린 동인도회사가 무굴제국 황제에게 새로운 제안을 합니다. 우리 동인도회사가 앞으로 무굴제국의 보물선을 해적들로부터 든든히 지켜주겠다는 겁니다. 이것으로 영국인들은 인도양에서 무슬림 보물선을 보호할 권한, 즉 법을 집행할 권한을 처음으로 얻게 되는데요. 이것은 영국과 인도의 관계를 새롭게 규정하는 힘이었습니다. 이후 헨리 에브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머나먼 섬에서 가명을 쓴 채로 노예를 사서 돈을 세탁하고 배를 버리고 선원들과 점점 작별하다가 마지막에는 처음부터 그를 따랐던 20명의 선원과 함께 아일랜드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에브리는 이제부턴 혼자만의 길을 가겠다고 선언했고 선원들 모두 영국 제도의 곳곳으로 흩어져갑니다. 하지만 결국 에브리의 동료 8명은 체포되고 말았는데요. 어떻게든 해적들과 선을 긋고 화가 잔뜩 난 무글제국과의 관계도 재정립하고 싶었던 영국 정부는 이 해적들을 모두 유죄로 판결내서 공개 처형시킵니다. 사실 두 번의 재판 중 첫 번째 재판에서는 영국 시민들로 구성된 배심원들이 에브리의 선원들을 모두 무죄로 판결 내렸었는데요. 지상 최대의 지명수배자가 된 헨리 에브리의 모험담이 영국 민간의 영웅담처럼 퍼져있던 게 한몫했을지 모릅니다. 에브리는 노동자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대담한 성격을 발휘해서 사실상 계급 이동이 어려운 사회에서도 막대한 재산을 얻었고 수많은 부하를 둔 해적왕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어디에도 종속되지 않고 동료 모두의 공통된 이익을 위해 자유를 향유하는 바다의 영웅이라는 것이 민중을 열광시킨 거였죠. 어쨌든 아일랜드에 상륙한 지 한 달 만에 헨리 에브리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만 신화 속의 헨리 에브리는 그 후에도 수십 년간 해적왕이라는 별명과 함께 세상을 떠돌았습니다. 그 후의 세계는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에브리의 건스웨이오 습격 이후 동인도 회사가 인도에서 새롭게 얻은 법적 권한은 점점 막강해지고 세계의 정복자 아우랑제브가 그의 자손들보다 오래 살다가 죽자 인도에는 계승권을 둘러싼 쿠데타와 혼란이 이어집니다. 그 사이 동인도 회사는 그 지역에 대한 지배력을 더욱 강화했고 1757년 플라시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결국 인도 아대륙을 공식적으로 지배하는 기업이 됩니다. 이를 기반으로 대형제국의 탄생이 이어지게 되었죠. 소수의 집단이 거대한 권력기관의 행보에 영향을 주는 일은 세계사의 곳곳에서 발견되곤 합니다. 한 해적이 묻힌 작은 불씨가 근대의 제국주의로 번져갔듯이 오늘 여러분 역시 자신도 모르는 사이 인류의 미래에 영향을 줄 작은 불씨를 피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은 환경비피의 인류 모두의 적을 바탕으로 만들었습니다. 출생부터 죽음까지 미스터리인 영국의 해적 헨리 에브리를 둘러싼 흥미로운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천재 이야기꾼 스티븐 존슨이 흥미진진하게 풀어가는 연결고리 속에서 무글제국의 보물선을 약탈한 일개 해적이 동인도 회사의 성장이나 대형제국 탄생의 도화선이 되는 과정을 생생하게 그려볼 수 있었는데요. 특히 그 시대의 해적들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본 듯 몰입감이 최고입니다. 한 명의 해적과 두 개의 국가, 그리고 세계 최초 다국적 기업에 얽힌 이야기를 통해 17세기 세계관계망을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고 싶은 분들에게 도서 인류 모두의 적을 추천드립니다. 구독과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원하시는 주제가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신청해주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